오늘의 시그널은 엔시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엔시스는 2차전지의 후공정 장비업체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먼저 성숙한 산업에 올랐고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대표주를 탄생시켰죠. 요즘에 뜨거운 건 2차전지죠. 2차전지가 앞으로 반도체와 우리나라 산업을 투톱으로 이끌어갈 산업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죠. 원래 예전에는 삼성전자 현대차였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였죠. 전차였죠. 그런데 그게 이제 배전반으로 약간 바뀌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것은 저기 주가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죠. 주가의 흐름이 현대차 기아보다 포스코그룹이 강세대로 해서 포스코그룹이 지금 시가총회 코스피 4위에 오르는 기형을 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무엇이느냐. 2차전지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미래의 성장성을 받아들여서 지금 여기에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반도체가 커왔던 그리고 반도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주식이 움직이던 그런 패턴들은 비슷하게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 항상 어떻게 움직입니까? 처음에 삼성전자 SK하니스 같은 세트업체가 움직이고 그리고 전공정 장비나 후공정 장비가 그다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니스가 막대한 투자를 발표했을 때 장비를 먼저 구입할 때니까요. 그다음에 그 장비 속에 들어갈 부품이나 소재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보통 밸류체인이 탑다운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2차전지도 굉장히 비슷한 유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물론 2차전지는 지금 세트업체, 예를 들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양극재 소재 업체 위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다음 원재로로.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죠. 그게 이제 원재로 쪽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양극재 소재가 강하게 움직인 것이고 그다음에 대주전재자료나 나동신 소재나 이런 것들. 음극재 관련된 거, 도전재 관련된 거. 그다음에 분리막이라든가 전해질 전액 이쪽은 잘 안 움직였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지지부진하고 있던 가운데 뭐가 움직이기 시작했나요? 하나기술 같은 장비 업체가. 하나기술은 어떤 장비인가요? 우리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8대 공정이니 무슨 중요 3대 공정이니 이렇게 부르는데 이 2차전지는 전극, 조립, 활성화 이렇게 크게 세 마디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특히 전극 공정 가장 중요한 전극을 만드는 그 공정에 하나기술의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기술의 장비가 먼저 급등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게 당연히 반도체에서 똑같이 답습되는 겁니다. 전공정에서 이제 그렇게 움직였으니 후공정이 움직이는 거죠. 물론 반도체는 지금 후공정 장비가 움직였죠. 그건 왜 그런가요? 반도체는 전공정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나노급으로 가다 보니까 더 이상 발전이 어려우니까 패키징 검사에서 굉장히 무슨 어떤 특이한 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이 움직였잖아요. 지금 2차전지는 이제 태동하는 거니까 원래 순서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하나기술 같은 전공정 장비가 강하게 날아갔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반도체처럼 아직 전공정이 확 올라가지 않았으니 여기는 후공정이 예전에 반도체처럼 후공정이 약간은 하찮다기보다는 전공정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전극을 만들고 조립하고 활성화하는 게 중심이지 그거를 검사하고 포장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반도체 초기에 그랬듯이 똑같이.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NCS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코인테크.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거는 물류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장비의 중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전극을 만들고 활성화하게 돼서 충만이 가능하게 만드는 데 집중이 되어 있지. 그다음에 이제 포장하고 검사하고 이동시키는 거는 약간은 전공정마다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낮고. 그러니까 나중에 움직이겠죠. 우리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예전에 반도체 초반에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이던 밸류체는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NCS가 하나기술에 비해 늦게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지금 노려야 될 것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 하나기술. 이렇게까지 올 동안 급등을 했으니 거기서 초과 수익을 걷어서 끝장을 보는 것도 있고 공매도 세력하고 싸워서 한번 짓밟아보는 그런 어떤 월금을 느낄 수도 있는데 순환매를 노려서 후발주에 들어가 있는 것도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CS는 검사 장비를 만들고요. 테스트. 우리 반도체에서 테스트 검사하는 업체가 요즘에 떴죠. NCS 검사 장비가 제품 분량을 99%까지 도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NCS가 갑진이라는 회사에 지금 투자를 했는데 갑진이라는 회사가 지금 전력 전자 제어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코인테크도 이 회사에 50억 원을 투자했어요. NCS는 100억 원을 투자했고 그래서 지금 노리는 게 뭐냐면 충방전. 충방전이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갑진이 충방전 기술을 지금 영위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NCS가 하고 그거를 다 완성된 걸 이동시키는 물류를 코인테크가 하는. 그래서 얘네 셋이 같이 나가는 거죠. 갑진 NCS, 코인테크가 한 방에 턴키로 수주를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공정 쪽에서의 완전히 어벤져스를 구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정 장비단에서는 또 아주 한화기술 같은 뛰어난 회사가 있듯이 후방 후공정을 미리 장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공정에서 후공정 장비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길목 지키기를 하면 재미가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NCS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2차전지 후발주로서 수납매를 노리는 전략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보시죠. 한화기술. 아시다시피 대형 수주를 터뜨리면서 엄청나게 크게 갔죠. 지금 소재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이길 수 없지만 장비단에서 한화기술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PNT가 갑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갔죠. 얘네 다 전공정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코인테크가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지금. 물류에 해당되는, 후공정에 해당되는. 그렇죠? NCS 안 갔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공정 장비가 가니까 물류를 담당하는 코인테크도 가고 그다음에 검사 장비인 NCS도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전고점이 2021년 4월 4만 원대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나 있어요. 밑에서 지금 바닥을 기고 기고 기다가 이제 20개월 선이 형성돼서 거기에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후발주니까 가장 약하겠죠. 당연히 한화기술이 가장 셉니다. 한화기술이 가장 세고 한화기술이 계속 달리던가 아니면 옆으로 행보를 해서 시간을 벌어줘야 NCS에 기회가 옵니다. 그거는 당연히 인지를 해야겠고 덜 올랐던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코인테크라든가 한화기술 P&T가 계속 가거나 행보만 해주면 얘도 2만 원대 이상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덜 오른 게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2만 원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